엄마 저기 새 중지 연아투브 안녕하세요 연아입니다 오늘은 산나무를 찾으러 가볼거에요 그럼 이제부터 찾으러 가볼까요 엄마 왜 여기 장바구니를 들고 가 산나무를 캐야지요 산나무를 캐야지요 산나무를 캐야지요 이제 이렇게 싸게 피울거에요 산나무를 캐야지 산나무를 캐야지 산나무를 캐야지 산나무를 캐야지 산나무를 캐야지 산나무를 캐야지 이산나무를 캐지 산나무를 캐지 산나무를 캐지 이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먹거나 상침해야 돼요 왜냐면은 먹을 때 고개 찔릴 수도 있거든 너무 위험하네 죽기만 해도 돼 죽기만 해도 돼 이걸 이렇게 뜯으면 됐다 이거 뜯었다면 이걸 이렇게 뜯으면 됐다 이거 봐봐요 이거 이거 먹을 수 없는 것 수도 있고 있는 것 수도 있는데 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아 좋은 생각이 났다 좋은 생각이 뭔지 궁금하시죠 저기 위에 보세요 저기 판나무 축자라고 써있죠 저기 들어가서 만나요 바이바이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4월 4월 26일 금요일부터 5월 5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우리 산나물축제 우리 산나물축제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까지 3,3 7,72